김장철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대로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한 계절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장철이 있습니다 지금이 김장철이죠 김장철이 되면 분명히 가을인데 겨울처럼 추워집니다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가을이 계속 깊어가고 있는데요 그 들판 보면은 이미 곡식은 다 추수가 끝나서 빈들이 되어 있습니다 붉은 단풍도 이제 거의 다 말라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쓸쓸한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근데 시인은 좀 이 낙엽 떨어지는 모습을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안도연 시인의 가을 엽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한 잎, 두 잎, 남은 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낙엽이 지는 모습을 세상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갔다 사랑을 가지고 낮아졌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이렇게 쓸모가 없어져서 떨어지는 그런 낙엽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원래 본질적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을 시인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서도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편에만 해도 150편의 시가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10편 8편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10편 8편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마치 어린아이 같이 약하고 젖먹이 같이 무력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존경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비로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찬양사역자 박종호 씨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참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 큰 덩치를 가지고 참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타났고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간경화의 간암으로 말 그대로 죽을 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간이식을 받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바로 둘째 딸에게서 간이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서 수술 받고 1년 정도 지났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소시민의 삶이 참 소중해 보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게 예외고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현실 때문에 좌절하는 분이 많겠지만 지금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박종호 씨가 불러서 유명해진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곡 끝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박종호 씨가 젊은 시절에도 이 찬양을 불렀을 때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생명을 잃을 뻔하다가 다시 건진받고 다시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더 큰 은혜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또 살아왔습니다 하루 삶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것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인의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잇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다잇이 발견한 하나님 바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3절에서 보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손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드셨다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사람의 기관 중에서 가장 세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실 때 얼마나 세심하게 만드셨나 이 표현이 담겨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솜씨를 다잇이 느끼게 된 것입니다 다잇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들도 보았습니다 저 높은 하늘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참 보잘것 없습니다 저 하늘에 떠있는 달과 별들을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참 부질없이 짧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은 저 하늘보다도 저 달과 별들보다도 오히려 인간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절에 다잇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이 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이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잘 돌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인간을 돌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으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영화와 존귀 비슷한 뜻이죠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던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권리로 인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인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은 지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 같지만 우리가 인간이 이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미국에는 아직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한 게 1863년 1월 1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노예 제도는 없어졌지만 지금도 여러 군데에서 차별은 있습니다 인종차별도 있고요 성차별도 있고 학력차별도 있고 지역차별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다이세 세대는 3000전 전인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화롭게 하고 존경하게 하신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영화롭고 존경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리를 가진 그러한 영화롭고 존경한 인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권은 사람이 만든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의 역할이 그럼 이렇게 존경하고 영화로운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스리다 라는 말은 모든 것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힘으로 막 굴복시키는 것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다스린다는 것은 그 사물과 또 어떤 생명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의 질서를 찾아서 그 질서대로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화롭고 존귀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10편 8편에서 보면 사람이 만드는 모든 대상들이 다 이 다스림의 대상이 들어갑니다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또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다스려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만약에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와 존귀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와 존귀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 모든 만물들을 만드셨죠 아름답게 그리고 조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모든 산물들, 이 모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영화롭게 하셨고 또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제대로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동물 또한 동물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키워서 잡아먹는 가축들이 있죠 키워서 잡아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독 조류독감 같은 것이 발생하면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나는데요 그 이유가 닭을 너무 좁은 공간에다가 몰아놓고 키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또 달걀 때문에도 문제가 되었죠 그 달걀을 낳는 닭들은 이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작은 공간에서 평생을 살다가 알만다타가 죽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작은 공간에 갇혀서 사는 겁니까 동물이라도 닭도 좀 풀어서 키워주고 또 건강하게 하면 사람도 건강한 달걀을 먹을 텐데 이런 좁은 곳에다 가둬놓고 키우다 보니까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하면 순식간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약을 처방하게 되고 더 많은 약을 뿌려대니까 결국에게는 결국 인간에게도 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지 못하고 질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닭 키우는 사람들만 잘못일까요? 닭을 왜 그렇게 키울까요? 우리가 싼 달걀을 먹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간만 쓰면 무조건 그걸로 됐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 닭이 무슨 고생을 하든지 상관없다 관심 없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명을 생명답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을 용인해 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동물들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낮은 존재로부터 우리가 그 생명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대로 질서있게 살도록 한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동물이 동물이 동물답게 사는 것 또 자연을 자연답게 그렇게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경하고 영화롭게 만드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미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분명한 질서가 있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창생의 일장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무질서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질서에 맞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질서는 가만히 있는 것을 질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움직이는 것이 질서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질서인 것인 줄 알고 움직이지 않는 게 질서라고 착각할 때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그거는 고장난 차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고가 날 것입니다 그처럼 이 모든 자연 만물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자동차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제멋대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움직여야만 그것이 질서 있게 제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대적들은 바로 이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이 동물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자연 만물들을 훼손하면서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바로 이 대적들입니다 이 대적들은 얼마나 강한지 다이슨 마치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그들에 비하면 나는 마치 젖먹는 아이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우리들을 깔보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존경하게 하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적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이렇죠 네가 뭔데 존경하냐 너는 하찮다 하나님은 너에게 없다 네 곁에 없다 이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이 다이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아무 힘이 없다 이런 말들을 이 대적들이 떠드는 말들입니다 우리는 이 대적들의 말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오히려 어린아이 같더라도 젖먹이 같더라도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께서 질서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가 아무 힘이 없습니까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와 같아서 우리가 대적들에게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기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위세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찬양을 듣고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때에도 어린아이들이 쫓아와서 찬양 부릅니다 호산나 다위세자손이여 이때 대제사장들과 석유관들이 그것을 굉장히 안 좋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성전에 와서 떠든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막 떠들고 또 자기들이 돈벌이하는 장사치들도 몰아내고 하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특히나 아이들 떠드는 것 가지고 대개 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기와 점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처럼 점먹이처럼 약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찬미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찬미를 받아주시고 그 찬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대적들의 강함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기죽어서 풀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대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고 이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합니다 그 뛰어나신 솜씨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영화롭고 또 존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질서있게 다스리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같고 또 젖먹이 같이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종교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신 사명에 또 책임을 감당하는 그러한 동일의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